안녕하세요! 에스메 쿼르텟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에스메 쿼르텟 천천히 해줘야겠다 좀 슬로우 슬로우 템포 안녕하세요! 에스메 쿼르텟입니다! 저는 혜원이 하유나 디미트리 허예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 피라모니카 존 아담스의 앱솔루트 제스트를 한 곡 초연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에 현악 사중주곡과 심포니가 많이 잠겨있는 조나다스만의 해석으로 풀어낸 그런 정말 재미있는 곡이에요 어떤 작곡가에 어떤 곡이 숨겨져 있는지는 4월 1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4월 1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7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See you there! 에스메 쿼르텟 화이팅! 조사 88 과연 3 4 5 6 6 6